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지난 12월 28일이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많은 흥행 속에서 실질적으로 21개 구역의 공모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과 그리고 또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추후 발굴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역으로서 해당돼서 빠른 개발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구역이 지정됐었던 곳들 중에는 도시재생사업지와 그리고 재개발이 해지됐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감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한 구역씩이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제되어 있었던 구들에 대한 이런 좀 아쉬움들이 또 남아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지와 해제구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렵게 정비지수제를 통해서 재개발이 어려웠었던 지역들도 폐지, 정비지수제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희망들이 또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고자 하는 공급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재개발이 해지되고 이런 지역들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축의 그런 증가라든가 빌라의 증가로 인해서 구성원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였었고요.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9월 23일, 즉 공모했었던 공모 날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축이 지어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의 규제를 좀 어떻게 보면 방지하고자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바로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수가 가능하고 내가 전세투자라든가 이런 갭투자가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건축허가 제한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분별한 건축의 그런 구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의 가장 악재였었죠. 그런 부분들을 건축허가 제안을 통해서 2022년 올해 이제 1월 중으로 날짜를 딱 정해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선정된 21개 구역뿐만이 아니라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도 권리산정 기준위를 올해 1월 28일까지로 구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공모에 또 좀 넣거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들로 이제 기대감이 모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또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1월 28일까지 준공이 난 건물들에 대해서만 현금청산을 제외해준다라고 해서 권리산정 기준위를 1월 28일로 지정을 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월 중으로 구성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제한까지 가참게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공모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민간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추진을 해서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집들, 저가 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그런 소급 적용을 통해서 나는 진짜로 이 지역에 내가 주택을 사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재개발로 민간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금청산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풀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고요. 2024년 이제 순차적 내년에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역 지정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2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5년짜리가 단축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6, 7년 이상은 더 이루어져야 관리처분 시행 단계 그리고 다 모든 부분들 건물이 올라가는 데까지의 기간이 또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는 배제되었죠. 이곳에 후보지가 선정 제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이 구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배제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해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권리선정 기준위를 고시를 했고 추후 건축허가 제안을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지분 쪼개기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런 효과에 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신축 빌라의 건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건축업자라든가 건축 공급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이곳에 건물을 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짓게 됐다가 이곳을 들어와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현금청산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또 매매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지역은 계속 노후되어 있는 슬러마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 가격 요즘 중위값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 너무 고가의 그런 아파트들만 거주를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가의 주택들의 공급들도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것들은 좀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저가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이다. 올해부터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주택의 평균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신축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된 빌라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이하의 대시 지분율을 가진 빌라들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투자를 또 올해는 보신다면 굉장히 또 이런 빌라들이 인기가 초강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